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어 유역에서 여기 있는 수학선생님이 이 사람이 이제 몰을 걷고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두아이와 함께 그죠 호텔에 돌아오는 길에 방문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벤이 crean through the cloud 아주 군중 크라우드 벤이 이제 이 크라우드를 향해서 기울여 차를 이쪽으로 몰고 왔다는 거죠 드로잉 피플 어사이드 라이크 사람들을 옆으로 치면서 마치 인형들 처럼 그죠 그죠 스크림 피어있트 에어 비명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죠 예 비명 소리 들렸다는 거죠 그의 두 딸을 잡고 랩 움켜쥐었고요 달리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것은 나는 거 급하게 쓰니까 빨리 뛰었겠죠 그죠 비유에서 It was flying 이었다는 겁니다 네 The band missed us a bicycle 간발의 차이로 우리를 지나갔다는 거죠 그니까 하마터면 밴이 칠 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missed us by a second 네 피어스 몸으로 관통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밴이 오다가 갑자기 사람들 쪽으로 기울여서 확 몰고 가서 사람들이 많이 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비명소리가 하늘을 찔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 리스는 또 그 어 사람들이 소유 그들의 소유물들 뭐 갖고 있는 물건들을 드라프 떨어뜨렸다는 떨어뜨리고 어 도망갔다 플리 플레이드라는 f-l-e-e 에 도망가다의 과거입니다 밴이 그 몰에 들어가서 속도를 엑스레이트 넓혔네요 그죠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indiscriminate 무차별하게 치고 그 중에는 children women 또 노인도 있었다는 거네요 사람들은 stream away onto side street many of them weeping 네 사람들은 stream away 라는 것은 밖에 어떤 side street로 사람이 몰린 걸 말합니다 stream away 몰렸다는 거죠 many of them weeping 막 흐느끼면서 끔찍했다라고 25세대 사진가 그죠 사진가가 말했네요 그죠 arrive 10세 10분 후에 그죠 victim line 어 목요일까지 스페인은 스페인은 스페인 어 최근에 테러리스트의 웨이브 그런 움직임이나 흐름에 부터는 어 유럽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조금 어 그 해당이 안 되었다는 스페어 뭐뭐를 어 이렇게 몸에 해당되지 않고 빠지는 걸 말하는 거죠 많은 많이 임벌 비히클 예 그러니까 군중을 향해서 flow into 하는 그런 비히클을 포함한 테러리스트 네 그 플로잉트 크라우드라는 것은요 뭐 해 짚고 나아가는 말합니다 쟁기자듯이 밀을 제치고 막 나아가는 그런 걸 flow라고 합니다 네 플로잉 인투 크라우드 그죠 프랑스 제머니 브리톤 앤 여기서부터 극단적인 어떤 극단지 극단 세력에 의해서 클레임 된 이런 거로 붙는 스페인 관련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목요일까지만 해도 예 어 여기 라스 람블라스 에 바로 조금 떨어져 사는 이 사람은 요 어 ap의 말에 그는 그 tv 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속 노일 들었을 때 그래서 발코니 에서 발코니 에서 밖으로 이제 봤는데 우먼과 쉴든이 그저 달리고 아주 공포에 질린 모습을 달리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네 그 더 스트리트 워스 데서 티드 네 아주 아무도 없는 황랑한 상태였다는 거죠 또 경찰 몇 명 경찰관이 있었다는 거죠 인 라이어트 기어라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방패망이 같은 걸 들고 모자 같은 걸 쓰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흔히 보는 전투 경찰처럼 그런 차림을 한 상태였는데 it's kind of tension 아주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죠 분명히도 사람은 그죠 클레일리하게 사람들의 스케일 급을 모는 표정이었다 라고 ap 에 말한다는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페이스북은 세프트 체크 피처바르셀로나 를 액티베이트 하였습니다 택시한 이제 택시원은 리포티드 보더에 의하면 택시는 프리라이드를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막 현장으로부터 막 도망 나온 사람들에게 태워다 주고 그랬다는 거죠 퍼블릭 트랜스 워스 프리 인트 에이리아 와이드 스티로 그러니까 어 여전히 오퍼레이팅 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죠 퍼블릭 막 갈아탈 수 있는 예 어떤 차든지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어 그 현장을 도망가고 집에 갈 수 있으니까요 이 사진이 나오네요 그죠 네 아주 급해질린 표정이죠 자 아메리칸 카운트 워싱턴은 아메리칸 카운트 테러리즘 오피셜을 말했는데요 스페니시 오토리 스페인 당국과 어 지금 접촉 중에 어떤 뭐를 도와줄까 라고 지금 접촉 중이라는 거죠 그러나 강조했습니다 어 수사 수사가 막 시작했다고 지금 그 점을 강조했다는 거죠 대통령이 트위트에서 말하기를요 미국은 어택을 어 비난하고 어 돕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은 다 할 것이며 스페인 스페인 이라라데스 에 말하는데요 스페인 사람들에게 어 용기를 좀 하십시오 타워 파워 스트롱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계속되는 트위트 포스트에서 트럼프는요 어 아예 아예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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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 텐트를 비난한 것은 보였다는 거죠 비난한 것들이 또 스페이팅 뭐를 말하면서 어디스 빌리 뭐 아이들 빌리브 트위어 픽셔스 어 카운트 밀리티리브 그죠 이렇게 어 광범위하게 아주 픽셔스 픽티셔스 어 좀 후구 같은 음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네 이유는 이제 뭐냐 하면 아 스페인 정부가 아직까지 어떤 어택 뒤에 어택 뒤에 있을 즉 한 인디비드 터리나 그룹을 아직 찾지는 확인하지는 못할 수 있는 불구하고 그죠 불구하고 어 밀리터리 이벤트 아주 허구적인 밀리터리 이벤트라고 믿기우는 그런거 아니냐라고 이제 인용하면서 트럼프가 아예 밀리터리 이벤트를 어 뭐 험담해 탓할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4 어 그쵸 그스 원 채널 그죠 칼리파의 확장 칼리파의 확장 이라고 플로 이슬람의 스테이트 카운트 여기서 말 나왔다는 거죠 어 그죠 비디오베 스인 오브 비디오로드 사이 마라베이 테르가 그죠 안들루시아의 땅에 십자가의 크루셀 십자군의 가슴소에 채워지고 있다 자기들이 했던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여기 어 스톤드 깜짝 놀란 그죠 아연치색한 올루커들이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걸 본 사람들이 네 그걸 지금 막 울면서 지금 경악이 들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슬람 익스테이트가 그죠 어 그들의 채널과 스페인으로 그죠 어 번역하는데 상당히 많은 자원을 썼다는 거죠 프랑스와 브리턴이 어 실라믹스 프로교에 대해 늘 언급되었지만 그죠 스페인은 음 스페인 워스 더 레스 크로스 헤어를 별로 어 크로스 헤어에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스페인들은요 스페인은 많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트랜지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밀리터리 그룹의 어떤 리크루트에 있어서 트랜지 포인트 트랜지 포인트 환성지를 말합니다 그죠 시리아와 어 돌아와 시리아로 가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스페인이 아주 좋은 환성지가 됐다는 거예요 네요 스페인 어 경찰은 아홉 명을 4월 달에 아홉 명을 잡았네요 그죠 경찰이 말하기를 아마도 프랑스와 스페인에서의 치명적인 그런 공격과 관련된다. 관련된 곳을 보이는 이런 뜻입니다 네 나머지 기사들은 어 직접 읽어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